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수학의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1차식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 수가 여기 숨어있는 거 뭐예요? 보이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하면요. 저기 노란색으로 강조된 글씨 진짜 중요해요. 이제부터 계속 나오는 분배법칙입니다. 자 뭐였냐 하면 어떤 수가 있을 때 괄호 앞에 먼저 더하지 않고 분배를 해줘야 되는 이게 분배법칙이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왜 바로 더하지 않냐 하면요. 덧셈이죠. 2x하고 1은요. 더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동류항에 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동류항끼리만 더할 수 있거든요. 얘네는 그냥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같은 종류가 아니라 절대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산이 이제 안되니까 곱해야 되는데 얘가 통째로 곱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각각에게 분배를 해주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냥 두 개예요. 1번, 2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3을 분배해주세요. 내가 이 괄호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 죄수들은 몇 명인가요? 두 명, 누구예요? 2x하고 그냥 1이 아니라 플러스 1. 우리 항, 덩어리로 기억하기로 했죠. 이 부호까지 같이 기억해 주어야 나중에 음수가 나와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해볼게요. 3x 곱하기 2x, 뭐였어요? 6x고요. 3 곱하기 플러스 1은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쓰고 끝이에요. 여기서 6 더하기 3, 9x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계산 안됩니다. 안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 중요한 팁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괄호 앞에 어떤 수가 있을 때는 열심히 이렇게 분배를 해줘서 괄호를 탈출시키면 되겠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마이너스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괄호 앞에. 그러면 이 괄호에서는 어떻게 탈출할까요? 사실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도 생략하기로 했고 곱셈도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럼 누구를 분배해 줘야 되죠? 마이너스 1을 분배해 줘야 합니다. 원칙은 그래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을 분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이 1이 워낙 힘이 없는 친구라서 아무런 일도 생기지가 않고 딱 하나만 변합니다. 뭐가 변하냐?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마이너스를 딱딱 분배 받는 순간 부호만 뿅뿅 바뀌면 괄호 탈출할 수 있어요. 얘 부호 뿅. 현재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 생략되어 있겠죠? 마이너스로 뿅. 얘 부호 플러스죠? 마이너스로 뿅. 이렇게 부호만 바뀌면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어떨까요? 지금 3명이 괄호 탈출을 기다리고 있죠? 만났어요? 부호만 바뀌어서 부호만 바뀌어서 부호만 바뀌면 짠 하고 탈출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만 있는 경우는 부호만 변경해라.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1 열심히 곱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부호만 바꿔서 나오자. 기억해 두면서 다음 얘기. 나눗셈으로 가볼게요. 나눗셈도 왜 같이 가지고 왔냐 하면 결국에 역수의 곱셈이기 때문에 곱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분배해 주어서 계산하는 거. 똑같은 과정이라서 그래요. 근데 나눗셈은 뒤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뒤에서 분배를 해줘야겠죠. 곱하기 뭐예요? 4분의 1을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잘 계산이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문제 나눠서 풀면 돼요. 1번 문제 해볼까요? 뭐예요? 문제 만들어 보세요. 2a 곱하기 4분의 1이죠? 곱하기 4분의 1. 2번 문제 해볼까요?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이거 보니까 마음이 편하죠? 엄청 편한 문제가 됐어요. 약분하면 2, 2분의 1a. 1번 문제 해결. 2번 문제 약분도 안 되네요. 플러스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답을 어떻게 쓰느냐? 연결만 하면 돼요. 2분의 1a 플러스 4분의 3. 연결만 해주면 답을 완성해낼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가 1차 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공부했어요. 핵심은 무엇이다? 분배해줘야 된다. 안에 있는 친구들 과로에서 탈출시켜줘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억하면서 문제를 두 개를 풀어봅시다. 자, 과로 앞에 굉장히 튼튼한 친구가 지키고 있네요. 이 과목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친구가 여기한테도 가져야 되고 여기한테도 가져야 됩니다. 문제 나눠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쓸게요. 1번 문제는요. 이것만 읽어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x예요. 자, 2번 문제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5분의 4y 하면 안 돼요. 덩어리로 마이너스 5분의 4y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문제는 좀 간단해요.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3x. 얘는요.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로 뿅! 약분도 되네요. 약분도 되네요. 5분의 2 문자. y 붙여줬습니다. 와, 다 했다. 좋아하면 안 돼요. 탈출시킨 친구들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둘이 연결.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5분의 2y. 연결만 딱 시켜주면 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누셈도 도전해볼까요? 똑같아요. 6x 마이너스 9에 한 단계 추가죠. 여기에서 안 했던 단계. 뭐예요? 나누셈 곱셈으로 바꾸는 단계만 추가하고 1번 문제, 2번 문제로 풀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볼까요? 누구예요? 자꾸 식을 입으로 말해야지 늡니다. 자, 6x가 열쇠를 만났어요. 2번 누가? 9가? 아니요. 덩어리가. 마이너스 9가 열쇠를 만났습니다. 해결해 봅시다. 괄호를 탈출시켜야 되니까 여기 약분하면 2. 마이너스 4. 문자 꼭 데리고 다녀야 돼요. x. 여기는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약분하면 3. 3이 6이다. 나왔습니다. 어, 괄호 탈출했어.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돼. 만나게 해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연결해주면 답이 끝.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우리가 비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분배를 하는데 너무 한 번에 계산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라? 문제 두 개로 나눠 풀고 연결만 꼭 시켜줘라.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수학의 답입니다. 자,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수학의 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수학의 답은